네 EPS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하냐 PER를 알아야 합니다. PER라고 말하는데 저는 PER이라고 하겠습니다. PER는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PER이란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는 PER이 뭐냐 PER이 뭐냐 PER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한 주당 벌어들인 금액 대비 PER이란 것은 일주당 벌어들인 이익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돈 이익이 뭐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EP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주당 벌어들인 EPS와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비교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현재 한 주당 가치 대비 한 이익의 그 몇 배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주식 1년동안 1조원을 벌어들였고 총 발행한 주식이 어 저기 뭐냐 천만 주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EPS가 10만 원이에요. 이 회사가 1년동안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주식 한 주식의 값이 얼마냐 네 현재 시가 한 주 당 시세 가격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가라고 하죠. 한 주당 시가 시가가 이 회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냐 네 1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 회사가 한 주당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이 10만 원인데 현재 이 주식의 한 주 가격이 지금 현재 유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현재 한 주 시세를 갖다가 어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을 자 나누면 100만 원 나누기 10만 원 네 그러면 얼마인가요? 네 10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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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10이라고 합니다. 네 한 주당 벌어들인 금액 10만 원인데 한 주당 가격이 그 10배인 100만 원에 현재 거대가 돼 있어서 그래서 PER PER가 10배라고 합니다. 네 한 주당 벌어들인 금액 대비 현재 주식 시세 가격이 10배로 형성이 돼 있다. 이걸 PER 10배라고 합니다. 10배 10배면 싼건가요? 비싼건가요? 보통 10배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PER이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고 심하게는 막 1000배만배도 에? 1000배만배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PEI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로 샀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으로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샀는데 이 회사가 100만 원을 여러분이 투자를 했어. 한 주로 사서 100만 원을 100만 원을 갖다가 벌어 드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네. 10배니까 단 10년이 걸리죠. 1년에 10만 원씩 꾸준히 번 걸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한 100만 원 만큼 벌어 드리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하면 PER이 10배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음 어떻게 해 지금 이거 오케이 이건 이해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PER이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PER가 PER라고도 합니다. PER라고도 하고 PER이 10배가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당 이게 100만원인데 1년에 10만원을 번대 한 주당 그러면 꾸준히 10만원을 벌면 많이 벌었을 때 내가 투자한 100만원만큼 다시 벌어들인데 얼마나 걸리나요 10년이 걸립니다. 10 곱하기 10이 100만원이니까 10만원 곱하기 10년 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내가 투자한 100만원 내 돈 한 주를 샀어요 이 회사를 한 주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 투자한 원금을 뽑아내는데 수익을 얘가 내는데 쉽게 말하면 딱 따브를 낸다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벌어들는데 두 배로 뻥튀기 시키는데 얼마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PER 10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PER은 왜 이 회사가 버는 대비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된지 저평가된지 측정하는 지수가 PER입니다. PER 10배는 PER 10배가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하기 좋은 회사죠.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한 돈만큼 거둬들이는데 내가 100년 후에나 내가 투자한 만큼 벌어들는데 PER 100배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나요 내가 투자한 회사만 투자한 돈만큼 벌어들는데 100년이 걸려 내 손자때도 찾아 먹을까 말까 해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나요 내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근데 내가 한 회사에 보통 한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야 PER 10배면 10년이면 내가 투자한 만큼 얘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요 투자한 금액만큼 내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배가 좋은 건가 10배가 굉장히 잘 안 나와요 10배 이하로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유가 시에는 20배 30배로 이게 좀 약간 안정적이고 대기업인 데는 PER 20배 30배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ER 10배 밑으로 떨어지는 게 날수록 좋긴 좋은데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여러 각도적으로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PER에 대한 여러분들이 유의하기 쉽게 쉬운 간점에서 제가 다른 걸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길 가담은 노점상품은 붕어빵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있죠 왜 붕어빵이냐고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 누나가 붕어빵 큰 누나가 저희 큰 누나가 참고적으로 서태우 하여튼 우리 큰 누나가 참고적으로 예전에 어려워 가지고 집안의 가정이 돼서 붕어빵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 됐나 20년 전 됐나 꽤 오래 됐어요 15년인가 20년 전인데 우리 큰 누나의 붕어빵 장사하는 걸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딱 이게 이걸로 비유를 했을 때 하더라고요 우리 큰 누나가 이름이 저거니까 그냥 서태우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에요 그냥 성은 서씨고 이름은 태우입니다 성이 서씨고 이름이 서태지냐고 아니 서태지하고 뭐 이렇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태우가 창업을 해요 자 PER 이라는 개념을 왜 상대적인지 이게 이걸 이제 여러 각도로 한번 제가 저기 이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서태우가 저기 창업을 해요 뭐를 어 붕어빵 장사 저희 누나 이름을 실명을 하면 우리 누나가 창피하니까 이게 말을 못하고 그냥 가명을 해서 서태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큰 누나가 최씨입니다 서씨가 아니라 서태후로 그냥 가명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명이 서태우가 창업은 무슨 빵 붕어빵 장사 근데 돈이 없어 서태우가 가난해 가지고 딸 둘도 있고 이제 가장이 돼버렸어 거의 이제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돈을 저기 빌립니다 누구로부터 가족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빌립니다 얼마를 예예입니다 진짜 그랬다는게 아니라 100만원을 100만원을 갖다가 빌립니다 100만원을 빌립니다 네 그러면 자본금이 자본금이 아니구나 자본금은 없어요 자본금은 0원 그냥 빈손이에요 여자니까 불알투작이 아니라 자본금이 0원이 서태우가 자본금 0원으로 창업을 합니다 뭐를 붕어빵 장사를 그래서 어떻게 붕어빵 장사하려면 니아까를 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니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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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기계의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니아까, 장비하고 천막, 천막이 노전사업을 해야 하니까 니아까, 장비하고 천막을 중고로 해서 이걸 삽니다 어떻게? 중고로 매입합니다 얼마에? 100만원에 근데 자본금이 0원이야 집도 절도 없고 돈이 없어 100만원, 100만원이 근데 필요해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붕어빵 장사를 해서 돈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은 없어 서태우가 니아까 장사해서 붕어빵 니아까 장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니아까 붕어빵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는 가게를 차렸대 그래서 니아까가 필요가 없어 붕어빵 니아까 를 그래 가지고 서태우한테 혹시 이거 100만원 줄 테니까 너 사가 중고로 싸게 줄게 하니까 서태우가 저 100만원은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우가 어떻게 했냐 돈을 빌립니다 누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부채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가족끼리는 이자를 안 받고 그냥 주는 금리가 0%짜리 부채로 부채 100만원을 줘 가지고 100% 오죠 자본금 없이 100만원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 100만원을 빌려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한다고 저거 하냐 그러면 중간에 부채를 더 빌립니다 플러스 얼마? 초도 처음에 30만원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가스비나 전기료 아니면 어차피 노점 사니까 그냥 기류에다 올리면 되니까 그런 필요 없는데 니아까 장비 천막한 걸 중고로 매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죠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더 매일마다 장사는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런 가스비나 붕어빵을 꾸려면 밀가루나 반죽하는 납품업자가 있어요 그럼 납품업자로부터 매일마다 현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럼 이런저런 초도 비용이 30만원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총 부채가 100만원 플러스 30만원 해가지고 아 30만원이 아니구나 30만원은 나중에 어음으로 되어져요 나중에 한 달 수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 장비 좀 약간 모자라는 거나 여러 가지 장비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밀가루 반죽한 업자들한테 그걸 사야 돼요 밀가루 반죽이 다 된 걸 그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틀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반죽업자로부터 하는데 그 어음 30만원 넘치게 물건을 받아 그 대신 매달마다 결제하니까 나중에 결제해요 130만원이 들었는데 근데 이건 나중에 결제하는 거니까 자본금에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 양반이 총 자산이 자산은 자본금과 부채가 합쳐진 거죠 이 산 자본금은 0원이야 집도절도 없어가지고 서태호가 0원이야 10원 한 장도 없어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그냥 저기 이자 없는 저기 그냥 싼 저기 그 무이자로 해서 100만원을 빌립니다 가족들한테 그 시댁 식구들한테 네 100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부채 100만원이 총 자산이면서 부채입니다 자본금 0원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원으로 이제 창업을 합니다 어떻게 네 붕어빵 장사하던 아저씨는 저기 장사 잘 돼서 가게 번듯한 가게를 하나 차렸고 이 아저씨는 미화과가 장비가 필요 없으니까 붕어빵 장비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서태호한테 팝니다 얼마에 100만원에 서태호는 그러면 뭐냐 ceo 아 ceo는 좀 그런 사장이라고 하죠 그냥 네 저기 뭐냐 붕어빵 사장이 됩니다 이제 붕어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구나 저희 큰누라의 예시에요 그냥 그냥 우리 큰누라 이름 되면 우리 큰누라 어디가면 창피하니까 제가 가명을 써줬어요 서태호 이름 성 이름은 성이 성은 서씨요 이름은 태호고 뭐 그래요 붕어빵 사장으로 이제 창업을 합니다 네 자본금 0원에 부채 100만원으로 해서 저기 100만원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 달에 저기 하루에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장사에요 붕어빵 사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00만원짜리 장비를 사가지고 이제 저기 서태호가 길에서 노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굽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붕어빵 반죽을 서태호한테 대죠 이제 하청업체라고 하냐면 납품업체가 있어요 붕어빵 반죽을 이게 납품업체 납품 사장님이 이제 저기 일단은 돈을 안 받고 처음에는 그냥 저기 이게 밀가루나 이런 식자재를 갖다가 다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말 결산할 때 그때 한 번에 이제 받아가요 그러니까 초도 비용이 이제 일종의 그게 어음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제 어음 날짜가 월말일 뿐이죠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해요 어음을 발행해 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월말에 이제 어음 정산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 붕어빵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에다가 붕어빵을 갖다가 이렇게 붕어모양을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갖다가 납품한 사장이 반죽을 여기다 넣잖아요 반죽 반죽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열을 가해서 구우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팥도 넣죠 팥도 같이 이제 납품을 해요 납품 사장이 따로 있어요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판단 고객한테 이제 판매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하루에 이제 저기 이게 보니까 어 반죽값 빼고 뭐 저기 전기세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년이 아니고 1일에 이 양반이 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니까 10만원이라는 네 1일 10만원이라는 이익을 남깁니다 마진을 남기죠 반죽값 빼고 전기세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인권비는 안 빼고 이제 인권비는 여기는 안 뺀거죠 이제 어차피 자기가 가져가니까 결론은 자본금 0원에 대해 자본금 0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누가 서태우가 자 부채를 졌습니다 자본금은 10원 한정 없이 0원으로 하고 부채는 100만원 그래서 그거를 저기 창업을 합니다 네 중고 니아카 장비를 사서 100만원으로 창업을 합니다 붕어빵 사장님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 사장님한테 어음을 발행을 하고 뭐 시조가 않고 그냥 언약으로 해요 말로는 한데 시조는 그게 어음을 발행하는 거 똑같아요 납품 사장부터 저기 그 모든 식자재를 갖다가 반죽과 단팥 같은 걸 다 납품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장비에다가 붕어빵 틀에다가 딱 찍어서 이렇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이제 그걸 팔면 한 개당 개당 보통 한 뭐 저기 한 보통 붕어빵 3개에 천원이죠 붕어빵 3개에 개당 한 300원 정도에 팔아요 이제 한 개당 대략 300원 정도에 팔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익이 남겠죠 하루 모든 하루를 다 총청선하고 반죽값 빼고 뭐 전기세 빼고 가스레인지 불값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이라는 평균 이익이 생깁니다 오 그럼 PER이 10이네 PER이 10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저기 지금 우리 공식으로는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걸 제가 굉장히 극과 극을 이걸 갖다 쫙 벌려가지고 이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상대적인 건지 자 이거는 PER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이거 PER이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이 0원이에요 아 아니 PER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그러면 저기 이 서태후가 1년에 365일 중 65일은 쉬고 300일을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럼 300일을 영업을 했어요 300일을 영업을 했다 가정을 하면 네 1년에 300 곱하기 10이면 1년에 얼마냐 네 3천만원이라는 네 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회사를 PER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적중 주가를 얼마로 봐야냐 이 풍업방 회사를 좀 애매해 하죠 그럼 PER을 시총 여기로 주당 나눈 게 아니니까 시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영업이 총 영업이 3천만원이니까 PER을 10배 10배로 감안한다면 네 회사는 네 시총 가격이 3억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PER을 10배를 적용을 했을 때 좀 뭔가 이상하죠 아니 저 왜 붕업방 리학과 저게 왜 15억이 아니 왜 3억이야 PER 10을 적었는데 3억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 저 붕업방 리학과가 3억원짜리의 그 가치가 없거든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상대적인 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PER로 따이자면 이 회사의 총 시총 가격이 붕업방 시총 가격이 3억원의 가치가 나와야 돼요 PER 10배를 적용했을 때 왜 1년 동안 3천만원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이 붕업방 리학과 장사 이 회사가 근데 PER 10배를 적용하면 3억이야 근데 3억원짜리 회사는 아니잖아 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거를 임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붕업방 장사를 그래서 서태우의 붕업방 장사를 감안해서 PER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럼 저 붕업방 장사가 3억원짜리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또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뭘 저기 어떤 처음에 이거를 먼저 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이런 저기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좀 이상하네 뭔가 그래서 어떤 저기 그 다음으로 생긴 게 PER 다음으로 생긴 게 뭔 거냐 PBR이라는 게 생깁니다 PBR을 알려면 BPS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BPS와 PBR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처음에 이게 EPS와 PER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식을 분석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이 봐서 저 붕업방이 1년에 3천만원 넣고 이익을 내는데 저 붕업방 장사꾼 이 양반은 전에 돈 번 양반은 이거를 100만원 주고 처분을 했어 자기 공장이야 쉽게 말하면 자기 공장을 갖다가 얼마에 처분해서 100만원 처분을 했어 전 사장이 누구한테 서태용한테 이 100만원짜리 자산밖에 안 되는데 왜 이 희세가 100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총 자산이 순 자산이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3억원으로 쳐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PER하고 EPS를 적용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저거 팔아봤자 100만원짜리 니 아까 중고밖에 없는디 저걸 갖다가 왜 저기 저기 뭐냐 PER 10배를 적용해가지고 그럼 3억원짜리인데 왜 이게 3억원짜리 회사는 아니잖아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그 다음으로 생긴 게 뭐냐 PBR과 BPS 지수가 또 생겨요 이번 시간은 P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보완한 PBR과 BP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BR과 BPS